안녕하세요, 칼. 오늘 참 심각하게 보이네요. 무슨 일 있어요? 오, 탐을 방문하러 간다고요? 탐, 여기요, 탐. 안에 있어요? 안녕하세요. 펭트샵으로 환영해요, 여러분. 탐, 칼이 배드맨으로 변신하고 싶대요. 도와줄 수 있어요? 좋아요, 탐. 그럼 회색 페인트로 시작하죠. 다음은 뭐예요, 탐? 그래요, 큰 붓을 이용하죠. 그리고 노란색 페인트도요. 이게 맞아요. 네, 참 좋은 노란색 벨트네요, 탐 어떤 생각이에요? 박쥐네요, 좋아요 가면 더요 정말 고마웠어요, 탐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, 탐 탐의 대단한 페인트 기량으로 고객분을 변형시킬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누군지 볼 수 있나요? 오, 프랭크 아기와 맷 아기네요 어떤 캐릭터로 변형할 거예요, 프랭크 아기? 파워 파트롤 마시아, 쿨이에요 프랭크 아기의 아빠처럼 소방관이네요 맷 아기는요? 파워 파트롤에 나오는 체이스? 그래요 프랭크 아기는 소방관으로 변형되고 맷 아기는 경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아요 탐이 시작하고 싶대요 먼저 눈을 보호해야죠 좋은 생각이에요, 탐 하얀 페인트가 필요한 곳부터 시작하죠 검은색 페인트 그 색은 어디에다 칠하죠? 탈메이션 반점이요, 그렇군요 음, 저기요 펜트 드리겠습니다 에어프라이 루향이 adding 잘 생각했어요, 탐 잘 하자 귀하고 꼬리 좋아요, 프랭크 아기 정말 파워 파트럴 마샬 같아요 수고했어요, 탐 맷 아기 차례네요 변형될 준비 됐어요? 갈색 페인트로 시작 먼저 눈을 보호해야죠 좋아요 파워 파트럴 바지네요 우와, 맷트가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진짜 쿨이죠, 프랭크 아기 음, 음 맷 아기는 변형됐어요 출동 준비된 파워 파트럴 체이스네요 우와 맷 아기와 프랭크 아기가 파워 파트럴 본사로 가는 거 봐요 정말 체이스와 마셜 같아요 그 고속으로 빨리 도착하겠네요 고마워요 톰 다음에 봐요 톰의 페인트샵 안녕하세요 타이러 어디 가요 톰의 페인트샵이요 새로운 외모로 바꿀 거예요 와 신나요 다 왔네요 안녕하세요 톰 타이러가 가장 좋아하는 위니더푸 캐릭터처럼 외모를 바꾸고 싶대요 할 수 있어요? 좋아요 정말 귀엽게 변형해줘요 먼저 할 게 뭐죠 톰? 오우 그 색은 타이러의 몸이에요 우와 벌써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타이러 다음은 뭐죠? 그 줄무늬들은 쿨이네요 그건 뭐죠, 탐? 네, 그래요 커네요 이제는 귀들도 생겼어요, 타일러 그 페인트는 어디에다 칠할 거예요, 탐? 눈썹, 귀여워요 어? 그건 도대체 뭐예요? 어? 아, 꼬리예요 타일러,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어, 어떡해요? 위니를 원했어요? 하지만 페글렛도 쿨하잖아요 처음 원한 것이 아니었어도 타일러가 새로운 외모를 좋아하는 게 기뻐요 잘가요, 타일러 새 모습을 즐겨요 자신이 경쟁적으로 뺴고 정할 은 뺴고 들 그 엑 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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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내 크뽥 뺴고